엎치락뒤치락이었어. 탁공장. 내가 가자는데 거기 가보고 싶어서 해지도에. 형 이건 아니다 형. 이걸 타자고? 나는 좀 이게 재미있어. 형 이거는 여자랑 타는 거야 형. 우와. 재미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이거 뭐야. ooo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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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뭐야. ooo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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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. 장난하네.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. 재훈이 화낸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화낼 수도 있어. 탕 봐 그래도. 타긴 타네요. 아 이게 뭐야. 진짜 타는 거야? 재훈이 형이랑도 저 잘 아는데 저런 거 진짜 하기 싫어하세요. 그럼요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못한다니까. 계속 투덜대. 계속. 이걸 아까 두 개 공을 모여 있는 걸 이렇게 치는 바람에. 출발하시죠. 출발한데. 출발한데. 아 좀 무섭겠다. 오이씨. 오. 오이씨. 오이씨. 오 이씨. 진짜 빨리 돌아간다. 저거 장난 아니냐. 웃을 일이 아닌데 내려오고 화날 텐데.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아니야. 아이씨. 아이씨. 아아. 아 그만. 이거 파관이 너무 빠졌어. 아 그만 그만 그만. 그만. 아이씨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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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그만 그만. 그만 그만 그만. 그만 그만 그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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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걱정해. 내가 안 찬다고 그랬지. 야 저런 걸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. 아아. 장난 아니네 이거. 어후. 아 이거. 아 이거 뭐야. 와 나 이거 그냥 얘기 좀 해야 되겠다. 아 근데 이게. 아이씨. 아 잠깐만. 아 가만히 있어봐. 아 가만히 있어봐. 아 가만히 있어봐. 내가 먼저 나갈게. 내가 먼저 나갈게. 아 내가 먼저 나간다고. 파관이 나갈라고 하지 말라고. 내가 먼저 나간다고. 아 이거 늦게 나가는 거 맞아요? 아 이거 꼈는데. 아 이거 꼈어. 야. 아 이거 뭐냐. 형, 저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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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와, 진짜. 야, 이거 뭐, 이거 어떤 거야? 뭐 어디야, 지금 여기가? 그 봐, 그 바이친 같은 거 보다 더 어려운, 더 무서운가 봐. 모르니까 정신이 없어. 아, 우리가 처음에 다 썼어야 돼. 형들이 타는 바람에 바람이 많이 빠졌어, 저게. 진짜? 아, 너 지금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. 와, 이 형은 눈을 한 번을 안 뚜고 계속 야이씨, 야이씨. 그러더니 거의 내려와서 뭐랬지야. 야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니,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 뭘 움직였냐고. 장난 아니야, 저거. 아, 쟤 다리가 왜 풀리지? 다리가 풀릴 테니까. 나 가만히 있었는데, 다리? 아니, 나 이런 걸 왜 하자고 그러는 거야. 애들이냐고, 지금 나이 먹고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. 나도 우리도 아팠다가. 옷도 다 찢어졌어. 찢어졌어?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. 이거 새 옷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빨리, 올라가, 빨리. 진짜 돈 주고 토할 뻔했잖아. 맞지? 한 번은 가볼면 하겠어요. 서리를 했을 것 같다. 네, 이제 좀 더 나아가 되었나? 네. 그래야 외에 대한 전黃енты. 네. 네. 이거 다 딱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.. 여러분, 이렇게, 이렇게.